사랑니? 아니 나 사랑니 빼야돼 나도 사랑니 빼야돼 저 위에 있는 거는 아래로 나왔는데 아래 있는 거는 매복형으로 이렇게 누워있대요 그렇게 아프다면서 여기 막 이렇게 묻는다면서요 아 그리고 수술하는 거 봤거든요 내가 유튜브로 아 그걸 보지 말았어야 했어 아 근데 나는 뭐 사랑니 지금 잘 관리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안쪽까지 응 이렇게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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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 아 근데 나는 아 아니 근데 약간 제가 마취가 잘 안먹는 사람인 거 같아요 특히나 이빨 쪽에선 저 이빨 치료 받을 때마다 마취를 하잖아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칼로 찌르잖아요 그러면 아 아픈데요 아픈데요 아랫습니다 좀 좀더 기다려요 아프세요 아프세요 일bild discussions 많이 아프면 말하세요? 이러면서 그냥 한다니까요? 그래도 나... 아아악! 너무 아파! 손대고 있으면은 조금만 참으세요 왜 손들려는 거야? 아 진짜 신경치료했어 나 진짜 아 나 진짜 살면서 가장 아픈 수술 탑1이 진짜 이거 신경치료였음 진짜 수술하다고 진짜 눈물 날 뻔했어 아... 알고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? 아프면 손대세요 네 아아 아아아아악!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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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은 으하하하하하 좀만 참으세요 하하하하하하 이러면서.. 앉으시겠죠? 하이보이! 1몰보이 아이고 하이보이 오씨 할 뻔했어 너 뭐야 넌 알아? 반갑다 내 이름은 미스터 텔레비전 텔레비전을 좋아하지 네네 선광탄 맞아본적 있네 왜 이걸 안맞았다고? IQ5000인가? 이걸 이기는 법 사푸를 못하게 하면 됨 오! 하이! 어때요? 이렇게 죽을때마다 이렇게 인사해주는 남자 헐 헐 아냐아냐 저거는 완전 그거거든요 완전 에? 저건 안돼 너 뭐하는 놈이래? 헐 와 이게 안 죽어? 아 잠깐만 잠깐만 히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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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 헐 헐 헐 헐 헐 헐 얘 어디갔더래요? 모습보여주고 숨어주면 모습보여주고 숨어주면 원춘다 원춘다 안죽는줄 알았어 안죽는줄 알았어 이걸 타고 가준다면? 육생존? 자 저기 수전소이잖아요 자 한번 가줍시다 머선일이고 하면서 저기 보이는 적의 머리 완다헬 난다헬 아니 보급을 먹으러가? 안죽는줄 알았어 니 돈 굴고 니 돈 굴다고 니 돈 굴다고 호! 수리차 피해주기 호! 누워주기 다시 일어나주기 호! 수리차 피해주기 호! 잡아주기 호! 누워주기 네이스! 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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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웨이 에타 호! 호! China Horizon 잠깐만요 저 자X 뭐 던져 하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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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감사합니다.